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금 그거 혹시 방구 소리? 백제로 방구 뽕? 어떻게 방구 그렇게 낄 수 있어요? 물 먹고 방구 끼고 아주 그냥 할 거 다해? 왜? 응? 뭐? 이거 맘에 안 들어? 뭐라는 게 뭐지? 아니 좀 가서 놀아봐. 가서 놀아봐. 물 먹고 방구 뽕 트림 거. 어? 누나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. 기다리세요. 저런, 공놀이 할까? 고구미 고구미. 아아. 슈슈슈슈. 슈! 아아. 나는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. налib. 슈슈슈슈. 슈슈슈슈슈. 슈슈슈슈. 음. 귀가 없어요. 귀가 없고 팔과 다리는 무사했어요. 귀 없는 제 친구가 또 있는데 지금은 친구도 보이지 않아요 저분이 주범이에요 사건, 아니 범인 늘 저렇게 다니시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재밌게 놀았거든요 행복했어요 뭐지 왜 저런 한 거지 왜 저렇게 무섭게 놀은 거지 내 친구 토깽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토깽이랑 원래 같이 놀아야 되는데 다 놀았어? 혼자 노는 거 재미없어? 그럼 같이 놀아줄게 여기 제롱아 얘 있지? 다이소 호랑이 사실 호랑이의 귀가 뜯겨지게 한 범인은 제롱이가 아니라 토깽이예요 저는 토깽이예요 저는 귀가 뜯겨져서 이렇게 귀가 뜯겨졌죠 저는 포키예요 저는 귀가 없지만 머리 한쪽이 뜯겼어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도 하나가 나달나달하지요 다 제롱 왕자의 소행일로다 제롱이 쓰다듬기 제롱이 쓰다듬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녕 빠이빠이